옥선생 안녕하세요. 나는 옥선생하고 체격도 비슷하고 거리도 한 230 정도 이상 정도 치는데 뭐 온오프 보니까 맨날 쉬운 채만 있다고 하는데 약간 좀 프로스럽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채가 없을까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관용성도 좋고 샤프트도 좋은데 나에게 맞는 채 있을 것 같은데 뭐 없이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물론 있죠. 아카 시리즈라는 게 있고요. aka, 빨간 그런 뜻이잖아요. 아카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온오프에는 쿠로 시리즈가 있어요. K-U-R-O 해서 검정 그런 뜻인데 제가 들고 있는 이 녀석이 바로 우리 회원님이 찾는 그 클럽입니다. MP620이에요. MP620 시리즈입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드라이어만 소개할 텐데 페어웨이 우드도 있고, 유틸리티 클럽도 있고, 아이언셋도 있는데 아이언셋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MP620은 좀 자유자재로 이걸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이 클럽의 특징은 뭐 RD5900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추를 바꾸는 그리고 아카 시리즈는 추를 하나씩만 바꿀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이 추의 무게 배분을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서 구질까지, 나이가 평소에 선호하는 그런 구질의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라인, 이 파워 트렌치라는 게 수축됐다가 팽창되는 것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만들어진 그런 클럽입니다. 디테일한 것은 제가 별도로 리뷰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래서 꼭 똑바로만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드로우를 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난 페이드를 치고 싶다 그러면 쭉 쳐서 공이 가운데로 싹 돌아와서 가운데 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샷을 좀 편하게 친다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서 가운데로 싹 라인이 잡히면서 들어오는 막 확 휘는 그런 건 아니죠. 들어오는 이러한 구질을 친다거나 그리고 공을 어느 정도는 똑바로 날리겠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러한 퍼포먼스를 주저하지 않고 받아주는 게 바로 이 MP620 시리즈들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샤프트는 또 라보스펙 고급 샤프트가 꽂혀 있어요. 근데 금액대가 아카 시리즈랑 비슷해요. 다만 3번 페이웨이 우드는 좀 비싸요. R3라고 해서 좀 특별하게 만들어진 이 헤드 부분이 고급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싸긴 한데 뭐 비싸봐야 한 10년만 원 차이긴 해요. 그런데 이 지금 주저 없이 때리는데 딱 삼각텐데 만들어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연습량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상하게 쳤다고 해서 완전히 이상하게 날아가는 건 아닌데 직접적으로 내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샷을 한다. 뭐 저런 의도를 가지고 샷을 한다 할 때는 좀 중상급자에게 특화된 클럽이 바로 MP620 시리즈입니다. 저는 뭐 고민 안 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페이웨이 우드하고 유틸리티 클럽은 MP620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저는 G3 플래티넘 3 어떤 저는 옥스윙몰드 운영하는 운영자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클럽은 이 MP620 드라이버입니다. 우드 시리즈이기도 하고 유틸리티 클럽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격을 알고 선택을 하시면 진짜 재미있는 골프를 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MP620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려야 되겠다면 아카 시리즈 MP520 또는 RD5900인데 좀 만들면서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MP620입니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원을 주세요. 아니면 문자를 남겨주시든지 친절하게 상담 드려서 멤버십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고 그거 귀찮아요. 그런 분들은 아래 설명란으로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옥스윙몰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 MP620 시리즈는 남성용 클럽입니다. 남성용만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합니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zoom cogn driver